아직도 블렌디드 고이 모셔두는 사람은 없겠죠? 지금 당장 장을 뒤져보세요! 다른 발렌타인 라인업들과는 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드링크 발렌타인 리미티드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설레게 만드는 한정판 리미티드 나스 제품인 발렌타인 리미티드는 가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맛도 21년과 30년 사이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리미티드는 기존 라인업들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확실한 것은 리미티드는 엄선한 원액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맛과 향이 더 부드럽고 향긋해 발렌타인 러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발렌타인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, 블렌디드 제품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두 번째, 엔젤스 쉐어가 심하다 계속 묵혀두었다가 천사들 좋은 일 시키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드링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앱 다운로드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앱 다운로드 제품은